ㄷㄷㄷ 아주 그냥 이상한 놈들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? 아 진짜 오늘 열심히 일해야지 아이고 우리 꽃들 무럭무럭 자라라 형! 야 니들 뭐야? 형! 무럭무럭 자랐어요 뭘 야 니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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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우리 알바 한 번 시켜줘요 우리 밤새 기다렸단 말이야 형 아 진짜 사고만 시켜줘요 알바 한 번 시켜줘요 이거 말이야 너 진짜 오늘은 잘할 수 있어?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되는데 어 난 됐다 얘는 안 돼 야 우리 꽃집이란 말이야 꽃집이랑 얘랑 이미지가 너무 안 맞아 아 형! 얘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얘 온몸에서 꽃 향기가 나는 애야 형 몰라요? 어우 꺼져라 어? 미안해요 형 얘 쓰레기인 거 같아 뭐가 쓰레기야 뭐가 너 어디가? 분리수거하러 갑니다 그걸 왜 니가 해 일로 와 아가씨끗 아휴 진짜 3 2 1 뭐하냐? 미안해요 형 방향제 한 번 뿌려봤어요 그게 무슨 방향제야 그게 무슨 방향제야 아휴 랑배렛지 아휴 퇼버렸지 뭘 퇼버려 뭘 퇼버려 아휴 진짜 미안해요 형 아휴 아휴 아파하고 싶어요 뭘 빼버려 뭘 빼버려 미안해요 형 알바 하고싶어요 알았어 알았어 화분이나 옮겨 화분? 너 여기 있는거 다 옮겨 난 여기 있는거 진짜 어형형형 아 나네가 물을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해요 형 아무것도 모르네 형 나는 겉에 묻는 먼지만 닦는다는 생각으로 살살 야 너 되게 잘한다 너 이거 어디서 배운거야? 자는 왜 건달이 돼 려는 건가 뭘 건달이 돼? 뭐가 건달인데 알바하기 딱 좋은 날씨다 짤리기 딱 좋은 날씨다 짤리기 딱 좋은 날씨야 너 어디가 알바하다가 땡땡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 괜찮아 일로와 아 너 때문에 진짜 나까지 안다 브라델 뭐가 브라더야? 뭐가 브라더야? 근데 진짜 왜 이러냐 미안해요 형 잘할게요 미안해요 형 진짜 마지막이야 나 진짜 잘할게요 이번에 못하면 끝이 알았어? 알았어 알았어 봐봐 우리가 전국으로 꽃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전화가 막 물려올 거 아니야 형 전화나 진짜 잘할게요 전화 어 그래? 어 전화 주문 전화 내가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걸어볼 테니까 네가 받아봐 알았어 알았어 야 내가 전화 진짜 잘 받는 거 알지?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? 금방 다시 전화할게 내가 전화 다시 전화할게 야 뭘 금방 다시 설정을 왜 하냐 설정을 왜 해 아니 설정이 아니고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설정을 왜 하냐고 아 잠깐 내가 받아볼 테니까 네가 걸어봐 내가? 알았어 알았어 아휴 진짜 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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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스모키네 꽃집입니다 홍수목씨 보이스피싱을 왜 하냐 나 그냥 보이스피싱 지겨워 죽겠다 아주 그냥 당황하셨어요 당황을 왜 당황 안 했어 당황하지 않고 꽃향기를 듬뿍 담아 양손으로 얼굴에 대면 꽃 근데 왜 이러냐 진짜 이곳에 다 일 안 했어 미안해요 형 나 진짜 잘할게 미안해요 형 나 손님 오면 진짜 물건 다 팔게 내가 야 손님 오면 나 해봐 해봐 어서오세요 네 금방 다시 전화할게 설정을 왜 하냐 설정을 설정을 왜 하냐 설정을 왜 하냐 설정을 왜 해 아 자꾸 또 왜 이래요 아 자꾸 또 왜 이래요 아 자꾸 빨리 주세요 그냥 빨리 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여기다가 축계협하고 옆에다가 문구 뭐라고 써 드릴까요 예 개콘 물산 개..개..잠깐 개..잠깐 개콘.. 어이 아니 여기 지금 다 묻었어요 뭐야 저게 다 묻었다니까 가라있어가지고 어? 달마시안이세요? 아이 뭐 달마시안이야 손 아유 진짜 씨 손 소대의 피자 해야겠다 찾았 Familie 오 Lebens managing 오